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선일보가 신는 여러 칼럼들 가운데서도 가장 묵직하고 또 상당히 그런 지혜를 갖고 있고 또 이웃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겠다는 만드는 그런 맹칼럼이 캐나다의 맥메스터대 교수로 있는 송재윤 교수의 그런 칼럼입니다. 슬픈 중국이라는 그런 시리즈 인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월 24일날 송재윤 교수가 아예 작심을 하고 우리나라 문제, 핵심 문제인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위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런 결심이 필요했을 테고 좀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역력한 글입니다. 유독 조선중앙동화가 부정선거 문제에 철도철미하게 그동안 입을 담은 상태가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상황에서 외부 필진의 그런 아주 감동적인 울림이 있는 그런 맹칼럼을 접하면서 정말 송재윤 교수에게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식자청들이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입을 담은 상태에서 멀리 고국을 떠나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의 울림 있는 칼럼이 너무나 반갑고 정말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앞습니다. 제목은 조선 칼럼의 대통령의 침묵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작은 제목이 공정한 선거관리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초고 편향성 시비의 선관위원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림시키려던 이유로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소명하지 않으면 바로 공정선거 훼손해미를 문 대통령이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인 역사학 전공자입니다.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00도부터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몰상식한 그런 인사를 감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외 순방 중 부랴부랴 사표를 수리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말았다. 물러나는 조혜주 상임위원은 자기 뜻은 아니었다면서 그 무리한 인사의 책임을 오롯이 임명권자에게 돌려버렸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왜 애초에 3년 전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그 편향적 임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으며 왜 그 문제의 임무를 3년 더 연임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이다. 제대로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공정선거를 고의로 훼손하려 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만약 대통령이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부정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만약 대통령이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부정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통령은 세습군주가 아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잠시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 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공정한 선거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무를 지게 된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바로 그 순간 민주정은 왕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한 최악의 정치제도로 추락하고 만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 민주정치 체제는 왕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한 최악의 정치제도로 추락하고 만다. 지난주 상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7명은 이미 대통령과 대법원과 여당이 추천한 친여당 성향 인물이었다. 남은 2명 가운데 1명은 여야 공동추천 인사였으며 야당 추천목의 한자리는 지금도 여당의 거부로 비어있다. 명실공의, 친녀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정부의 오랜 관리를 허물어 바로 그 선관위원을 연임시키려고 시도했다. 그 결정이 얼마나 부당했으며 선관위 지도부를 위시한 2,900여 명 직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했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해명해야 된다. 대통령은 왜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한 인사를 감행했는가. 대통령은 진정 자기 진영 사람들이 선거관리를 맡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가. 투표는 국민 개개인의 소신대로 하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선관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면 대통령은 왜 헌법정신 그대로 가장 중립적이고 신뢰감 있는 인물을 물색해서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대통령이 공정선거를 훼손을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귀를 닫고 모르세로 버틸 수 있는가.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 해설을 좀 더하면 송재윤 교수의 이 같은 질문은 정말 추억 같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국민 개개인이 던지는 그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어떻게 선관위에 그렇게 편파적인 인물을 꼽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가.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2021년도 8월 15일부터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4.15 총선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 43.4%가 검찰 수사와 특검을 통해서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고 대답했다. 40.7%가 부정선거 잡음이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표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대답했고 51.1%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와 진산규명을 요구했으며 또 58.2%는 4.15 총선 소송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대부분의 직무유기라고 대답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바로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다. 참으로 서글프게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만신창이 되었다. 제 해설을 더하면 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거의 붕괴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부정선거에서 입법독재라는 국회를 장악하고 부정선거에서 지방선거를 장악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 대통령의 노후가 편안하면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노후가 불편하면 대신에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송재훈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캠프 탁불한 의혹에 휩싸인 사람을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선관위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앉혔다. 그전에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드러났다. 대통령의 신복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여론조사를 주도해서 현재 실행을 살고 있다. 대부분은 180일 이내의 선거소송을 처리 안 하는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4.15 총선에 대한 선거재판을 장기간 사실상 사보 타주했다. 이러한 사태를 계속 보아왔기에 상식을 가진 국민은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는 일단 저지됐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은 대통령이 떼어야 한다. 대통령은 왜 그런 무리한 인사를 감행했는지 국민 앞에 이유를 밝혀야 된다. 지난 4년간 대통령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특유의 침묵정치로 일관했다. 이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명하고 잘못을 시인한다면 사죄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교수의 아주 예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절대 자기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범한 잘못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영원히 덮기 위해서 결국은 대선에서도 많은 부분에 특히 사전투표에 엄청난 손을 뗄 것을 저는 예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직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을 붕괴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서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모두 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1998년도 12월에 선출직 대통령으로 선출된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출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비참한 상황에 몰아넣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단임제 선출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을 와해시키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전체주의의 완성단계로 내몬 인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이대로라면 대선의 선거조작은 저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늦어나마 야당과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사전투표 노, 당일투표 예스, 빳빳한 투표지 노, 구겨진 투표지 예스 그런 번국민적 운동을 통해서 위기와 기로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악함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에 오늘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트 교수의 조국을 생각하는 사랑을 담은 명칼름에 대해서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